네 이번 시간에는 그야말로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보다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플랫폼의 속성 플랫폼의 역할 그리고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들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아 이런 플랫폼들이 있구나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에 대한 그냥 소개 정도였다면 지금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그럼 정말 플랫폼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를 반대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플랫폼을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앞으로 예술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향후에 문화예술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시기를 조금 당겨 놓은 것 뿐이고요. 또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등장을 했죠. 블록체인 하면은 다들 무슨 비트콘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블록체인을 통한 시장 형성이 앞으로 확산이 될 겁니다. 오프라인 시장은 이제 거의 사멸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구매해서 이제는 그야말로 렌트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침대도 렌트하죠. 지금 예전에 누가 남이 쓰던 침대를 누가 렌트했어요. 절대 안 했죠. 하지만 지금은 새 침대가 옵니다. 매달 새 침대를 100만원, 200만원 비싼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월 이용료만 내고 침대를 사용을 하면 그 침대 살균부터 모든 청소까지 매트리스 교체까지 다 서비스를 해줍니다. 이렇게 모든 생활이 다 렌트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도 렌트로 이미 전환되기 시작을 했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든 게 렌트화가 되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을 안 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야말로 나홀로 작가입니다. 전시장 갤러리에 아무리 작품 늘어나도 오질 않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이 플랫폼이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창작자에게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그 창작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에 유리한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또 향유자 입장에서는 창작자들의 홈페이지를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플랫폼 검색해서 쑥 들어가서 검색 타이프 몇 개 치면 내가 원하는 작품이 쭉 검색이 돼서 뜨는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인 거죠. 이런 창작자와 이용자가 만남으로 인해서 플랫폼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창작자가 늘어나게 되면 등록되는 예술 부품에 대한 컨텐츠가 늘어날 것이고 이 컨텐츠를 활용하는 이용자 층도 다양해지면서 수도 늘어날 것이고 그게 다시 창작자의 참여를 또 증가시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선순환 구조로 움직이는 그래서 그 안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래서 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이용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만 초기에 조금 접근하는 것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안 해보던 걸 하려고 하니까 조금 불편하겠죠. 하지만 그 순간만 넘긴다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수월하게 플랫폼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 아까 플랫폼 소개를 제가 하면서 아티스티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AI 큐레이터를 만들어서 제공한다고 했었죠. 지금 아티스티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AI가 큐레이팅을 하고요. AI가 작품을 만들어낸 시대입니다. 실제로 쏟아비 경매에서 AI가 만든 미술품이 판매가 됐죠. 경매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상의 것들이 움직이는데 이게 어디서 움직이냐 하면 바로 가상 플랫폼에서 이루어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당겨졌다고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당겨졌냐면 한 10년 정도가 당겨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상 공간에 대한 개념을 예술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 예술 작품 그러면 뭔가 내가 예술품을 직접 마주하면서 느낀 어떤 그런 뉘앙스 분위기 그런 에어 현장의 느낌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데요. 이제는 모든 작품이 가상화됩니다. 그래서 갤러리도 가상 갤러리가 등장을 하고요. 최근에 대형 컨벤션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형 전시들 컨벤션도 가상 컨벤션이 이루어지죠. 가상 공간이 생겨서 내가 플랫폼 통해서 들어가서 검색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향해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가상 공간 임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재밌죠?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얘를 돈 주고 임대를 해요. 미쳐들어. 그거 왜 돈 주고 임대할까요? 여기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다시 팔기 때문에 어떤 프리미엄이요? 여기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미술 작품 한번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미술 작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왜 구매할까요? 그 작품이 좋아서도 구매하지만 투자의 목적이 있죠. 가상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 공간에 공간만 임대하는 게 아니라 예술 작품이 들어가고요. 우리 일상의 용품들이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꽃나무도 들어가는데 얼마가 자라면 자라납니다. 자라난 가상의 꽃나무를 프리미엄 붙여서 다른 사람에게 되팝니다. 이게 가상 공간 임대의 기본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부동산 현재 오프라인 상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사서 개발해서 부동산 차익을 낸 시세 차익을 내서 파는 것처럼 임대 공간 역시 내가 사서 공간의 값어치를 늘려서 다시 차익을 받고 파는 그런 부동산 임대가 이제 실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에서 이미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이거를 준비하는 몇몇 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제일 핫한 것이 페이스북입니다. VR 이거 쓰고 아바타가 서로 가상 공간에 만나서 대화 나누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이유가 수십억 명의 유저들을 갖고 있는 페이스북이 그 유저 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이미 유저 수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제 플랫폼만 만들어 놓으면 그 유저들이 플랫폼을 이용을 하겠죠. 거기서 생겨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페이스북은 노리고 있는 거고요. 먼저 선점을 하게 되면 다른 아무리 마이크로소프트고 애플이건 간에 다른 업체는 이 플랫폼 시장을 뛰어들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가상 거래가 당연히 이루어지죠. 그래서 요즘에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커머스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는 사이버 커머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 예술 작품들을 사이버 커머스를 통해서 가상에서 즐기게 되는 환경이 이제 곧 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준비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술인들이 가져야 할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된다. 실제로 예술 활동 자체도 변화가 됐죠. 익명의 소비로 인해서 그 소비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향유자들이 많아짐으로써 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해진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즉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바로 그 플랫폼 예술을 활용한 그런 플랫폼이 당연히 이제는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예술인들은 거기서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홍보를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수익화를 창출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소비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소유에서 경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처럼 모든 게 렌트화되는 거죠. 또 하나는 온라인으로 이제 못 사는 게 없습니다. 땅도 인터넷으로 삽니다. 자동차, 요트, 비행기 다 이제 인터넷으로 삽니다. 모든 걸 인터넷으로 사는 시대 그리고 현물의 개념이 바뀌었죠. 현물,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 물건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상의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즉, 그림도 진짜 그림 원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원본을 정확하게 프린트해서 갖는 복제본 이렇게 현물의 개념이 이미 바뀌고 있다. 다음 편에 계속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